기본 좀 알려달라고요 제가 게임하는게 곧 알려주는거 아니겠습니까 게임은 보고 따라해보는게 제일 중요하고 보기만 해가지고는 안됩니다 자기 스타일을 계속 게임하면서 만들어야 돼요 게임 시작하고 스타면을 돌리면 화면 비율 맞추는게 잘 안돼요 아프리카에게 웃긴게 창모드가 배틀넷에 있을때는 화면이 조정하는게 쉽거든요 게임 시작하고나서는 그게 또 잘 안되더라구요 아니 바코드로 해봤자 방제를 어차피 보고 방에 있는 방장을 따라가게 하면 되기 때문에 이런식으로 하면 됩니다 그냥 아이디 만들고 룩턴될때까지 룩턴될때까지 풀토 초반 풀토 초반은 질러 뽑으면서 어... 운영하다가 요새는 하이템플러 드랍을 많이 가져 하이템플러 드랍을 계속하면서 이제 물량을 모아서 회전 싸움 하는거죠 상대에 입구 피해를 좀 줬다 싶으면 반드시 룩턴될이 룩턴될이 정리를 자 이메일 주소는 제 방송국 홈페이지에 남겨주시면은 제가 나중에 스타크래프트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끝대로 쭉 빨리 가겠습니다. 손 느려도 괜찮습니다. 빨모는 자기가 하고 싶은 플레이를 정확하게 할 줄만 알면 손 느려도 상관없어요. 손이 아무리 빨라 봤자 이러면 마린 바퀴 뽑을 줄 모른다. 그러면은 흐름을 못 맞추면은 손 빨라 봤자에요. 게임을 일단 많이 해보는 게 제일 빨리 되는 겁니다. 일단은 나보다 좀 잘하는 사람 플레이를 직접 한번 따라해보는 거. 따라해보면 그 느낌을 알거든요. 아 이 사람이 아 이래서 이렇게 플레이 했구나 하는 그런 거. 게임을 하다보면 느끼는 게 있어요. 데이딩이 할때까지 가죠. 데이딩이 같이 가야죠. 데이딩이 깔끔하게 가야죠. 저는, 저는 뭐 마린이 잘 줄 아는 것 같아요 마린이 좀 귀엽지 않습니까? 귀엽습니다 저기 뭐 총인지 몽둥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들고 댕기는데 뭘 그렇게 좋아하지는 느끼나? 이 양반 계속 빨리 가자 애 산노 저거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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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임마 더 늘어난다 임마 포토 고! 아 답답해라 질럿이 먼저 가야죠 멍청한 놈아 아 고 하라고 고 그러니까 고 하라구요 선생님 아우 답답해라 답답병 그리겠다 답답병 아우 답답해 어디서 고 하라고 뭔 생각을 그래 하는지 어 대가리야 아까 9 가자메 9가 제놓고 또 왜 또 3가노 어 여긴 9인데요 시계도 볼 줄 모르고 이거는 뭐 똘때리네 자 아무튼 자 우리편은 일단 제가 볼때는 애들이 약간 제정신이 아닌거 같아 아 또 왜 또 3으로 가는데 이렇게 와우 어 왕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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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거는 이 7시 저 플레이어에 자기 자신 빼고는 다 짜증납니다 지금 예 어 다 짜증납니다 지금 다 짜증나요 되게 열심히 한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 마린으로 올라오면 아마 안타까리 한 번 해보죠. 이제 견제가 올 수 있기 때문에 마린 메딩은 일단 단가가 조금 약간 좀 싼 편이라가지고 찍었다면 바로 나오죠. 이제 견제 당하면은 그거는 이제 좀 무심할 거니까. 쟤베커는 견제를 절대 당하면 안되겠습니까. 그래쪽 라인. 엔벨을 또 띄워가지고 조금 시야 확보도 좀 휴중이 있어요. 그리고. 엔벨을 또 띄워주세요. 섹돌 맞추지 말고요. 엔벨을 또 띄워주세요. 엔벨을 또 띄워주세요. 엔벨을 또 띄워주세요. 엔벨을 또 띄워주세요. 엔벨을 더 깔끔한 Eisenhower. 어허어어어어 그래도 저친구가 밀리면 안되는데 밀리네 아 우리 함의 HGN도 안녕하세요 아우 끝났어 어허어어어어어어 미안하다 당신은 못찍어줬다 아 아아 어허어어어 아 아 엠에이 아 아 아 아 아 럭크가 이래 안 보일 때 쳐들어 가야 된 것 같아 말은 좀 많을텐데 괜찮나? 말은 좀 괜찮, 괜찮겠나? 말이 많은데 어? 혹시 터렉 소리 들리지 않았습니까? 우와 터렉 아 내가 여기 터렉이 몇개 안 떨어졌다 터렉 갈색은 진짜 노래 안 뜨네 아 톱발이 막 칙칙해가지고 터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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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터렛 소리가 그러면은 그게 공격 오는거였나보네요 와 그 진짜 좀 잘나가고 있었는데 굉장히 막 이래되네 제발 현실elen 넘쳐라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아, 야! 아, 예! 아,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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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럭크가 없어졌어 마린이 업이 되니까 럭크도 잘 죽지 않네 럭크는 고 마음대로 병사 카디야? 카디야? 저 친구가 이 로시를 막을 수 있을까? 못 먹는다 말이죠 슬슬슬슬슬 슬슬슬슬 핵샷이지? lage keeps Power 이 스페어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3,4,5,6 막아서 3,4,5,6 아 뭐야 좀 허무하네 아 이제 그 어떻게 하려야되냐면 탱크 뽑기는 좀 귀찮고 그냥 핵이나 해가지고 바이오닉 고스트 해가지고 상대 입구 포토 그다가 핵을 갖다가 흥 흥 흥 흥